근데 나는 서울라서 오빠랑 동거하면서 새로운 곳도 가고 이런 기대가 컸었거든, 사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항상 내가 얘기를 하잖아? 오빠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오빠는. 오늘 새로운 곳 가볼래? 이게 없다고. 아, 먼저 막 어디 가자, 이런 거? 그냥 가는 데 가자, 맞지?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다 저렇지 않나? 그런 거 같아. 내가 어디 가자, 안 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안 가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건 본인 기준이죠. 아, 그건 오빠가 안 가도 되는 거지. 나는 가고 싶잖아. 가고 싶어 하는 거 알잖아, 오빠. 그렇지, 그럼 넌 가고 싶어 하니까 난 여기 가자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돼? 네가 하는 게 맞아. 아니,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얘가 뭘 좋아하는 줄 아니까? 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거 가볼래, 너 이거 좋아하잖아. 나는 이렇게 하잖아, 오빠한테. 오빠가 고기 좋아하니까 내가 오빠 고기 식단으로 내가 고기 위주로 찾지, 식단을. 맞아. 그런 배려, 그러니까. 맞아, 저건 맞는 말이야. 맞아, 그냥 저 말이 듣고 싶은 거 같아. 나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오빠한테. 좀 서운했던 부분이 오빠한테 저는 이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좋거든요, 저는. 오빠랑 같이 기다리는 시간도. 근데 오빠는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아깝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랑 생각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빠가 먹는 거를 고기 위주로 좋아하니까 고기 위주로 찾아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빈이가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사실 서운했어요. 빈이가 좋아하는 부분은 준비하는 어떤 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살짝 이제 두통수 한 대 맞은 느낌. 그냥 빈이 보고 너 뭐 좋아해? 어디 갈까? 네가 원하는 데 가자. 그러면 오빠는 갈게. 라는 느낌으로 조금은 쉽게 쉽게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성이 내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너를 위한 배려가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조한빈이 가고 싶어 할 만한 하플을 검색을 해서 그쪽 예약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 아니 예약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가볼래? 라고 물어봐도 좋지. 그런 건 할 수 있어. 찾아보고 어디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 가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 입력시키는 중이다, 입력시키는 중. 전 이 빠른 인정이 너무 좋아요. 이 한샘 씨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 맞아. 차라리 저렇게 인정하면 괜찮아. 토로 안 달아 잘. 사실 그런 걸 잘 안 했으니까. 서울 올라온 김에 서울에 있는 핫볼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자. 귀여워.